그 이제 많은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와닿게끔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온 사례이기도 하지만 마레프 사례를 이제 갖고 설명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마포의 대장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마레프의 32평년 기준으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내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런 대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데는 내재 가치의 한 120% 정도까지는 사실 지금 같은 시세로 봐서는 조금 괜찮다고 봐요. 그것도 사실 높다고 봐야죠. 가장 안전한 건 한 100%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대지가 일로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대지시세가 한 4천 정도 된다. 빌라 뭐 예를 들어서 한 15년, 20년 된 게 상당한 가치가 4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건축비는 뭐 아파트 32평을 건축하게 되면은 실제로 건축되는 건 한 45평에서 50평, 60평까지도 건축비를 줘야 돼요. 부대 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지는 합치기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대지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평수가 크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대지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주거든요. 최대 60%까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는 뭐 한 10%, 20% 주고 한 300세대 이상 되는 거는 한 60% 정도 준다고 보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내재 가치로는 뭐 한 13억에서 14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적정 가격은 한 17억, 16억, 7억 정도가 현재는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데 오바된 부분은 어느 정도 거품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얼마죠? 지금은 거의 한 18억, 19억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적게는 1, 2억 정도, 많게는 4, 5억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나눠지겠죠. 정부 정책과 심리에 따라서. 심리가 미끄러질 때 정부에서 또 그걸 바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못 펴버리면은 그 이하로도. 대응이 달렸다. 그렇죠.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일단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마르프의 내재 가치는 13억에서 14억 정도. 조금 더 뭐 그 폭을 감안해서는 16억, 17억까지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신 거죠. 내재 가치의 한 120%까지는 단지가 워낙 크니까. 네, 네, 네. 법을 그런 건 논하기가 좀 어렵고. 네, 외국에서도 이제 120% 이상은 일단은 조금 버무리지 않느냐. 이제 위험심으로. 이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빌라는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네, 네. 빌라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내재 가치를 보고. 네. 이제 집이 오래돼서 재번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그냥 실수요자가 살만한 거 하는데 이렇게 되죠. 2002년부터 지은 집은 거래가율이 한 100%가 적정하다. 그러면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지은 빌라는 반지하, 지상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런 건 내재 가치는 비슷하게 나와요. 2002년 이후에 지금. 근데 거래가율이 약간 한 10% 정도 낮게 봐주죠. 2001년 이전게요. 2001년 이전 거. 91년부터. 이제 90년 이전에 지은 거는 다 재건축 대상이에요. 빌라로 재건축을 하든지. 네, 네.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편입이 되든지. 이런 거는 주변 대지하고 어울려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겠지만.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60% 이상 붙죠. 네, 네, 네. 근데 재건축을 안 하고 있으면은 60%. 이게 그래서 보장을 받으러 다니면은 60%가 비싸지고. 주민들이 가만히 먼 산보고 있으면 60%가 싸지고. 얼마나 웃기는 게 이 부동산 가격이냐고요. 이거 2001년에 기준으로 이제 주차장이 유문가요? 주차장이죠. 사는 건 별 차이 없어요. 리모델링 하거나 수리하면은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빌라를 헐어서 빌라를 지을 수는 없지 않아요? 빌라를 많이 지어요. 빌라를 헐어서. 요즘은 앞으로는 그게 또 대세를. 근데 땅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빌라를 지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가 다 이기해요. 땅 주인도 이기고 건축업자도 이기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저평가 시기로 돌입해버리면은 서로 피곤하죠. 그쵸, 그쵸. 상승기 때는 왜냐하면은 이걸 지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억이다. 지으면 전세가 5억도 받을 수 있고 5억도 받을 수 있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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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떤 거는 건축비 하나도 안 넣을 수 있고. 그쵸, 그쵸. 그래서 우선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없지 않으면 또 건축에서 돈 벌어져요. 그쵸, 분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또 비싸게 팔아가지고. 근데 이 빌라라는 게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재건축하자는 뜻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빌라들은 대부분 이제 건축업자가 대들어서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개입해서. 빌라, 빌라 살고 있는. 네, 빌라 진짜. 근데 이제 대개 건축업자가 주로 많이 하죠. 건축업자가 하는데. 빌라 같은 거 이제 한 동짜리를 다시 한 동으로 짓고 이런 거는 지하실 살건, 지상 살건, 남쪽에 살건, 북쪽에 살건, 이런 큰 남쪽으로. 그쵸, 그쵸.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쪽, 남양을 두고 산다 그러면 새로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남양 쪽으로 택회하게 하면 돼요. 그쵸, 그쵸. 그리고 지하실 사는 사람들은 맨 나중 순번을 주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게 동의가 잘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방법이 다 있어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 재건축의 내재가치 구하는 거. 재건축은 이제 대지가치가 기준이 당연히 돼요. 대지가치가 기준입니다. 이제 이게 이 대지가, 전체적인 대지가 몇 평이냐. 네, 네. 아니면 이 대지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집에 집을 몇 평 지을 수 있는, 용족률이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용족률하고 일조건이 지금은 일조건이 모든 대지가치에 키를 지고 있어요. 일조건이 좋으면 용족률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조건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아주 설명이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일조건이기도 해요. 아, 근데 그거 어렵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아니, 그냥 딱 정신 집중하고 옷만 보고 있으면 이해 다 갑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너무 쉬워요. 이거 일조건은. 그 일조건을 그냥 북향 남향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그냥 북향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해가 떠서 내가 건물을 지으면 뒷집에 해를 가리지 않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내 집을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집이 또 뛰어져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집이 최고예요. 옛날에는 이런 집 땅값이 쌀 때는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옛날에 땅값이 좋은 지역이 남양집이었어요. 그렇죠. 남양집이었죠. 옛날에. 바로 뒤에 또 북쪽에 집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집은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건 일조건이 150% 나온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용병률이. 북향도로는 300%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볼 때는 땅에 지분하고 이제 그 일조건만 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가치가 가장 좋다고. 다른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건 상관없는 거고. 같이 허물 거니까. 위치도 봐야 되지만. 첫째가 위치지만. 위치는 거래가율에서 위치가 좋으면 약간 거래가율이 한 10%, 15% 높다. 감안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래가율에서 모든 키가 또 나와요. 재건축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보장받으러 다니면 60% 오르고. 보장 안 받으러 다니면 제자리고. 재건축 가능성을 따져야죠. 가능성. 진짜 여기에 재건축이 되려면 노후도가 60%가 되느냐. 요즘 좀 완화해서 57%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재건축이 진행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돼도. 저평가 시기에는 일반 빌라나 재건축 빌라나 가격 차이가 사실 안 나요. 지금 같이 아파트 값이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아파트 값으로 대환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로 지으면 얼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안 되면 그냥 망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게 7, 80%예요 사실은. 고장 받아도 지금은 막 열정이 일어나서 값이 올라가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만 값이 떨어지잖아요. 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주변 아파트 값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면 주변 아파트 값보다 부담금 내고 나면 비싸니까 손해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진이 안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사실 지금 살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나중에 저평가되는 시기가 와요. 뭐 조합이 설립이 돼 있어도. 그럴 때 사야지 2013년인가 4년일 때는 그 전 정권에서는 조합원들 매매가 허용이 안 됐거든요. 은혁 불경기니까 조합원들 매매가 허용이 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자꾸 정권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절대 부동산법은 영원한 게 없어요. 세법도 마찬가지고. 이거 안 되면 바꿔야죠. 되게 해야죠. 그 이제 재건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이라고 있잖아요. 아 주택조합은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이라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이 무료하면 그거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머리 좀 써보라는 거죠. 머리 좀 심장이 약하면 심장 훈련을 거기 가서 받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지만 그 땅 주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인간의 마음을 두 사람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데도 엄청 어려운데 열 사람 마음은 더 어렵고요. 그렇죠 그렇죠. 백 사람 마음은 더 어려워요. 근데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남의 걸 뺏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잡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지쳐서 조합장들이 다 도망가고 떨어지고. 그리고 데도 이미 또 집이 조정이 돼가지고 집값이 팍 떨어져가지고 이건 재건축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을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우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시키거든요. 미운 사람은. 이거는 저는 진짜 90% 됐다 그래도 저는 가입하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 10%가 문제군요. 결국에. 5% 2%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요즘은 법원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누가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을 들어주거든요.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다 해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기다리거나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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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싼 아파트.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같이 살기 좋은 그런 빌라 같은 거. 주차도 잘 되고 구조도 좋고. 이런 거는 싸게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음. 그 이제 등기상의 대지 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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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이고 한 사람은 30평이 있어요. 30평은 단독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시세가 예를 들어서 4천이다 그러면 감정을 해보면 2500에 나올 수도 있고 2000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인정을 안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대로. 이게 권리 가격 감정은 시세 감정 원칙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상대적인 가격 형성이에요. 상대 조합원 분양권은 싼 이유가 이 권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땅을 감정 2500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5평은 1억 250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땅 가치는 시세는 4천인데 재건축을 했으니까 60% 잖아요. 6천 7천 나가야 맞는 땅이에요.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땅을 나는 1억 2500의 권리 가격을 가지고 있고 10평 있는 사람은 2억 5000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평 있는 사람은 시세대로 하면 6억이고 네. 그렇죠. 이 사람은 5평 있는 사람은 3억이잖아요. 그게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리고 30평 있는 단독은 공시지가의 1.3배. 아니 기준시가의 1.3배. 17ㅋㅋㅋㅋ 네. 네. 그러 Latino Fال às센터arning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반 가격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단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fulfilled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재앙을 만나면 재앙. 서울에서는 집을 뺏긴다고 봐야죠. 지금같이 옛날에 쌀 때 수용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대면은 조금 이한이 되겠죠. 그런데 4평, 5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한 채 받았는데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채를 받거나 한 채 받았을 때 거의 보면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소용이 유리한 조합이 결성이 되었을 때는 1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입주권이 나온다면 소용일수록 유리해요. 가족들끼리 한 4, 5개를 다 친척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운 좋으면 큰 평수를 하나씩 가지면 돈 조금만 내고 분담금 조금만 내고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도 상당히 이런거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권한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재건축은? 권리를 입주권을 받는 거죠. 입주권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아파트 빌라의 대지 가치를 좀 제대로 보는 법? 뭘 좀 보면 좋을까요? 대지 가치라는 거는 위치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가치는 전철역이 비싸냐, 강이 비싸냐, 한강 옆이 비싸냐 이 논쟁도 있거든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계절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 경계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역시 주차하기 좋고 전망 좋고 위치 좋고. 이거 입지 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의 구조도 평면도 있잖아요. 구조가 잘 나온 집. 예를 들어서 똑같이 23평인데 가격이 한 30%, 40%씩 차이와요. 같은 시기에 지었는데요. 층수도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돈도 똑같이 넣었어요. 구조가 옛날에 2000년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신문에 이런 게 막 났었어요. 복도식이 좋다. 이웃집하고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게 복도식이고. 계단식은 완전히 이거는 인간이 살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금 앞서가신 분들은 그래도 아니야. 계단식이 앞으로는 인간의 프라이드나 편리함이 중요해. 그리고 양쪽에 다 발코니가 있어서 좋아. 해서 계단식으로 지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를 들어서 원주민이나 텃세가 좀 심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아파트는 복도식이야? 해가지고 복도식으로 진 집이 다 있어요. 복도식은 지금 한 30, 40%까지도 차이가 나요. 내놔도 매매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도 평면도 실제적인 가치죠. 이런 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확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장면적. 확장면적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서 많이 갈리겠네요. 확장면적 확인할 수 있는. 확장면적에 지금은 같은 32평 아파트라고 해도 23평 아파트하고 32평. 과거에 한 20년 전에 지어진 23평 아파트하고 32평 아파트를 딱 빈 상태에서 보여주면은 어떤 게 32평, 23평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크기가 차이가 나요. 지금은 아파트들은 전부 서비스 면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베란다가 없잖아요. 발코니가. 그런데 과거의 아파트들은 발코니가 앞뒤로 막 1.5m 이렇게 하고 짱짱하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집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 작가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내지 같이 좀 이제 우리 동네부터 좀 찾아봐야겠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혹시 작가님은 뭐 이런 정보를 얻을 때 이용하시는 뭐 사이트라든지 뭐 정보 출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그 아까 얘기한 확장 면적만 빼면은 진짜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 공부하기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좋은 나라. 근데 조금 공부하면은 학장 면적도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들어가서 건축물 관련 요 사이트를 보면은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좀 공부를 하면은 아니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든가. 제가 과거에 대학원 강의를 갈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한 5년 안에 2017년도니까 5년 안에 아마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왜 해요? 궁금하고 돈 있으면 내가 저기 교수님 찾아가면 되지. 그 말은 정답이죠. 내가 이제 이걸 연구를 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뭐대로 공부하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부동산은 정확하게 아는 만큼 투자 수익은 늘어나고 손실은 줄이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질 때 처음에 책 제목을 원근보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투자해서 원근만 보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대개 원근보전 못하는 돈은 사실은 맞죠. 지금은 다 보전이 되죠. 지금은 계속 상승장입니다. 주식도 상승장애. 다 돈 벌죠. 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에 일어나서 3월 21일 경 그때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그때 그 주식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쓸어 담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투자 원금이 나오는 시간은 3개월에서 4개월 밖에 안 걸렸어요. 1억 투자했으면 2억이 남는 거죠. 근데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대용가 주식을 이용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손실이 더 막대하게 나죠. 주식을 강제 매매해 버리기 때문에 주식이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증권에서 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강제 매매해서 대출을 해소하잖아요. 그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완전히 쪽나죠. 그렇죠. 손실이 다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손실을 보존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저는 투자를 제일 잘한 사람들은 원금을 끝까지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저평가 된 집 산수막기 저평가 주식도 저도 한때 약간 그런 걸 이용해 봤는데요. 딱 두 가지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 낮은 주식 30개를 고르고 그다음에 가장 배당금이 많은 주식을 고르고 해서 이제 주식 총액이 1조 안 된 것 중에서 투자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짭짤하더라고요. 산화도 주식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그냥 증권회사 가서 추천받을 필요도 없어.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정리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부상 이걸 보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인가 여기 들어가면 아주 다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그 주변 집이 얼마에 매매되었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래요? 굳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를 안 들어가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고 또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도도 제가 땅 같은 걸 사러 다니면서 가장 유용하게 보는 정보가 경기부동산 포털 들어가면 다 나와요. 여기는. 여기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이라 그래 가지고 아주 영어가 좀 나는 무언가 했더니 s-e-r-e-a-l 이것도 보면 아주 시리얼이에요. 그냥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이거는 이제 가격 이거는 사실 참고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버블이 끼어 있는 집에 참고했을 때는 이게 이제 매매 사례 비교법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매매 사례 비교법이죠. 이 매매 사례 비교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특히 버블 때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또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상대방이 비싸게 내놓으면 네. 이 옆집은 얼마에 매매됐어요. 하고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이게 상승장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 디스코라고 들어가면 최근에 매매된 그리고 그 주변에 매매된 게 얼마씩 몇 년 동안에 얼마에 매매된다 이게 싹 나오거든요. 디스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나는 이거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 주변에 모든 땅 가격 건물 가격이 춤추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자료 수집이. 민원 24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이 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근데 이거는 서울 부동산 정부 광장에서도 다 확인이 나와요. 세대에 들어가면 이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 사이트네요. 네.